자, 나오려나? 그죠? 어? 아니 잠깐만 여기 나오잖아 나오잖아 가만있어봐 아닌가? 그죠? 어? 나온대 자 나오죠 그죠? 어? 아 잠깐만 여기 나오잖아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걸 다시 끄겠습니다 자 자 갑니다 자 다시 갑니다 다시 F4를 다시 눌러줘 F4 이거야 자 자 영화에서 알아내셨다고요? 위에 거 타 탔어 가자 가자 세이브 해줄게 여기서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어 일단 가봐 세이브 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외계에 등장하면서 나오는 소리군요 원래 아 저거 먹었어야 했는데 야 깨야지! 아 어쩔 수 없지 점프! 자 여기서 아 위! 역시 위에 걸 다 썼어야 했어 아 풀어! 아 저러는 안 먹어 아 저거 뭐야 미안해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둥둥둥 자 아아!!! 아!!! 잘못 잡다! 아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 이게 신부전은 옛날 91년에 나온건데요 슈퍼마리오 월드입니다 요시 있어야 날개 날개 득한다고요? 아아아악 앞으로 뛰었어야 했는데 당연히 앞으로 뛰어야지 제자리 뛰면 당연히 빠지지 아니 제자리 뛰면 당연히 빠진다고 이 사람아 점프 뭔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 알았어 자 뛰어 그거 먹기가 어렵네 요시 있어야.. 요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쵸 그쵸? 아니 왜 안 뛰어 세력해줄까? 세력해줄까? 세력해줬다 자 아주 그쵸? 캐릭터를 앞쪽으로 보내야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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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 먹어지나? 저거? 아.. 저거 어떻게 타? 근데 안 먹어져 저거 해봐 요시 있어야 되나보다 그치? 저거 못 타나 이거? 오우 할 수 없어 오우 못 타나 보다 뛰어야지 빡 뛰어야지 오우 됐다 아이씨 아이씨 아아 으아악 여보 나 진짜 못 먹어 세력해줄게 해보기라도 해보지 그래도 오 그래도 다시 뛰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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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날개 아 깃털 아니 좀 먹어봐 그쵸? 이거 근데 어떻게 다루는건지 모르겠다 아! 아! 아 이거 공중에서 공중에서 그거 하면 되는구나 아이씨 미리 좀 뛰어 미리 페르시아 때부터 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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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미리 뛰라고 미리 세이브다 먹어 점프해서 먹으면 되잖아 이 다음은 어떻게 하지? 앞에다 봐봐 아! 쫌! 여기 물 기다려 점프고 빨리 먹으면 되지 어떻게 먹지? 여기 올라간다 여기 올라가면 되잖아 엘 아! 여기 서툴가 올라가 뭐 올라가나? 되네? 아 여기 세이브 세이브 엘 요방 눌러봐 엘 뭐를 눌러 오 그냥 천천히 내려간다 그지 망토 있으니까 오오 나간다 나간다 안다아아아 야 근데 어떻게 쓰는거야 이거 몰라 나에게 있어야 쓰는건가? 아 왜 뛴거야 왜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왜 뛴거야 어? 야 이거 어떻게 잡는지 한 번 봐봐 방향체 위 방향체 위아래 위 위 위 잡으라고 여기 붙어져서 위를 부르라고 그래 여기서 저기로 뛰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이건 안해도 돼 근데 저기로 가면 되니까 올라가 여기 세이브해야겠다 자 위를 눌러봐 여기서 위를 눌러봐 위를 눌러봐 아니 야 위로 올라갈 수 야 당연한거 아니야? 아 진짜 야 당연히 여기 올라가기 이렇게 가야겠다는 생각 안드냐? 그래 자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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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지 밑으로 아 진짜 좀 상업한 야 길을 빨리 빨리 봐 밑으로 그렇지 그렇지 위로 위로 네 아 등으로 가기 으하아 아 아이에요 죽었어 다시 내려가 아니 내 아이아내 왜 안 내려가는거야?? 아 진짜 좀 아 아 이번엔 위로 가면 안돼 이거 봐 그럼 내려봐 그럼 밑에 있어 아 이거 어떻게 피하지 이거 오 일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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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는다 아이씨 진짜 어떡해! 아 그거 의문이 어렵네? 타이밍이 너무... 아 미치겠네! 타이밍 너무 맞추기 어려운데? 10만원 없어요! 아 미치겠네! 아이씨!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점프해서 못 잡냐 이거? 아이고 젠장! 여기서 점프해서 거기서 점프하면 안돼! 그냥 이거 피해봐 밑으로! 아 여기 밑으로 안 안되네? 자 가있어봐 오! 아아! 아 젠장! 미치겠네! 오마운드 없어요! 저기 뭐야? 먹고 죽을라도 없어요! 그렇지!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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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했네! 미치겠다! 소울베이터님 안녕하세요! 위아래로만 움직여서 톱날 비켜가래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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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지금 올라가! 아! 오! 죽는 줄였어! 아이씨 깜짝이야! 어떡하지 여기서! 지금 확 달라야 돼! 달려갖고 점프! 이제 먹지 말고 피하는 거죠 그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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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깼다 야 이때 여기 있어? 아닌가? 몰라 여기 다시 들어가봐 여기 다시 눌러봐 따라가야지 옆으로 위로 옆으로 그렇죠 루이지 스타트 오자마자 폭풍 좋은 중이시군요 떨어질 뻔했는데 그쵸?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밟으면 안되나? 그냥 뛰어가 어 이거 뭐야? 잘 좀 해보자 안 돼! 올라가 그렇지 바로 뛰어 넘어가 확 넘어가 아 젠장 오늘 바이크 주문하고 오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밟으면 안되는거야 밟으면 안되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위로 올라가 아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감축들이 옵니다 아이씨 돼 이거 까아 아이 젠장 아아 뛰어 써야지 왜 거기서 점프를 해 아 쟤 떨어뜨리려 그랬지 아아 됐어 셋빙으로 신차로 구입하셨군요 구입하셨군요 아 젠장 미치겠네 지금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공략하고 있는 중이죠 자 여기서 세이브 올라가 아아 미치겠다 이거 하나 올라가는게 안 올라가지나? 어? 여기 세이브 아 여기 세이브 준다 이거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점프 그렇지 세이브 좋아 올라가 아 튜닝 안하시구요 아 자 어 쟤네 막 막 딸려오네 점프 아잇 아 아이 막 미끄러지고 난리났어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막 딸려는데 마리오르는 아이 진짜 자 올라간다 어이구 어이구 어렵네 여기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으아 정신 좀 집중해봐 올라가 그렇지 조심해 한 번 더 다시 아 아 제발 세이브 좀 해줘 세이브 좀 해줘 아 맨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세이브를 해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데 봐봐 대시를 쓰라고 어 이걸 누르라고 쓰읍 자 어? 왜 막혔네? 밑으로 가는건가 보다 이렇게 그치 아이가 아이 자 아 아 아 아 아 왜 앞으로 안 뛰어? 아 아 아 아 아 야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가 아 아 아 아 아 아니 왜 정말 야 이거 왜 대각자로 못 뛰어 왜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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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아 밟고 또 밟고 밟어 아니 피하는게 아니라 밟으라고 그렇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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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그렇지 오른쪽 자 여기서 제자리 그렇지 아 아 아이씨 자 그렇지 세이브 한 박자가 안 맞죠 박자가 안 맞죠 그쵸? 확 뛰어야겠다 우와 빨리 가자 어 뭐야 헐 막 희한하네 조심해 오 오오오오오 오 뛰어 오 세이브 세이브 아 지금 어떻게 하냐 뛰어야지 아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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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다고 이게 꺼지자마자 바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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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조심해 아 저 저 새 들은거 아니었나 맞아 뭐야 세이브 뭐 오 근데 저기 아니 저 위로 올라오는거 아니 야 오 이상하게 막해지고 있어 안돼 저희보다 잘하겠죠 아 점프 타임은 모르겠음 어 타이밍같은거 없다고 여기에 아니 야 점프에 타이밍이 있지 그러면 뭐에 타이밍이 있어 고인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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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려고 했었는데 고인도력 한번 할까요 고인도력 은근히 어려운데 고인도력 은근히 어려운데 고인도력 이거 먹으라는거야 저거 먹어 고인도력 고인도력 알죠 자 올라가 요게 위로 엄청 왜 위로 최대한 위로 올라가야 돼 마리온은 그래야 밟지 가 우리 언제 요시 보냐 요시에 오 ㅅ 요시시. 뭐야? 몰라 그냥 가. 못하잖아. 오 저거 뭐야? 가! 점프 올라가! 그렇지! 다시 점프! 오! 오 조심해! 뛰어 뛰어 뛰어! 아 안 된다! 안 된다 가셨다 야! 다시 왼쪽으로 가! 뭐해! 아 왜 지금 가! 가 가! 아 빨리 가! 그렇지!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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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비 어디서 했어? 아! 여기서 해서 장이다. 아! 아 진짜! 아! 점프 타임은 모르겠냐? 어? 좀 달리든가! 아! 아 왜! 아! 아! 달리라고! 저거! 그래! 야 이거 세이브 해줄게! 기다려! 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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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돼! 위다! 야 어떡하냐 얘 근데? 생각하! 아이 씨! 어 어떡해? 놀라! 어떻게 해야되죠? 아악! 자 이거 밑으로 천연이나보다! 아! 어! 오케이! 그 천연! 나이스! 아이고 잡았다 야! 저쪽으로 가! 아 이걸 다 먹어! 아 빨리 치워먹었다! 그냥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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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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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세세세!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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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점프게임하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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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게임! 아! 그래! 괜히 마리오라 레전드가 된 게 아니죠! 자! 올라가! 이걸로 해! 어떻게 해! 어디로 가! 이거잖아, 성! 마리오! 오! 오! 이걸로 어려울 것 같은데?! 망토를! 아! 이런 데 들어가는 거 꼭 어렵단 말이야! 어렵지이! 잠깐만! 에프트! 어!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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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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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 망했다 아악! 아악! 아... 어떻게 해? 왜요? 왜요? 아 근데 완전 컨트롤이 필요없는 게임은 너무... 너무 재미없잖아요. 너무 쉬워서 안 돼! 빨리! 오! 아! 또! 아! 아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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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오빠 여기서 나 도와줘야 돼! 세이브랑 좋아! 왜요? 쿵푸 게임이요? 제가 뭐라고 안하니까 잘한다고요? 잘했냐? 아니... 전혀... 원더웨이 하려고 그랬어요! 안돼! 아! 아! 타이밍을 알았어! 라이온킹 어렵더라구요 그거! 아 너무 어려워! 라이온킹! 특히 계곡! 아아아아악! 야 이게... 타이밍을 모르겠냐? 오는... 오는 타이밍을 생각을 해야지! 아니면 여기를 미리 제자리 점프를 하던가! 지금 나... 가! 됐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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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빨리 올라가! 그렇지! 세이브! 제자리 점프! 제자리 점프! 지금! 그래! 가! 뭐야 뭐야 뭐야. 야angel 우습다 야! 가! 아! 아을 내!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 Mask! 저기 오우우우우우어... 오우우우우우우우우웅"! 야양대추,오 달려달려! 양대추 위o추 양대추 오우우ㅎ어우아! 야 그대로 다이빙하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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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달려! 점프! 안 돼! 아니 야! 앉아 거기서 다시 아잇 젠자 다음 살 때 라이오킹이 어려웠다고요? 저희는 지금도 어렵습니다 아 미치겠네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 빨리 달리면서 하는데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남극 탕후만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싸가지네 온 온 온 아이 죽을까 빨리 가야 돼 빨리 최대한 빨리 가 아잇 바로 뛰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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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다니까 시간이 없다니까 바로 뛰어야 돼 바로 뛰어야 돼 그냥 달리면서 막 뛰어 뛰어 달리면서 뛰라고 대쉬 달려 아잇 아잇 봐봐 내가 바로 뛰라고 했잖아 바로 뛰어 바로 뛰어 바로 안 돼 달리면서 뛰면은 이렇게 돼 중간에 조절을 하면 되잖아 공중에서 중간에 조절을 하면 되잖아 공중에서 대쉬 안 쓰면 못 깨져 그죠? 아아 어떡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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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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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이미 안된거 같은데 처음부터 그런거 같기도 않아 처음부터 이미 안된거 같은데 아 이미 처음부터 연락 빨리 갔어야 했는데 늦었어 바로 뛰어 안 돼 안 돼 안 돼 뛰어어어어어어 할렐잉니아도 아어어어어어엨 아아 진짜 가능성이 있어 모 hori 그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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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용ず 왜 뛰어 아, 진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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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ias 가능성있어 한번만 한번만 안 줬으면 되는거야 자 뛰어 뛰어 그치, 다시 뛰어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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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뛸것 같은데 안되네 아,τε시 아 아 아 아씨 좀 바로 뛰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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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무조건 시간을 변축해야 돼 죽던 바이든 아 죽던 바이든이 아니에요 죽던 바이든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일단 가야 돼 일단 가고 봐야 돼 아씨 아 아 바로 뛰어 같이 뛰어 뛰어 바로 뛰어 제발 됐다 됐다 도키 도키 펭귄네 어 이거 올라가는 것 같다 자 세이브 오 뭐야 저 저 거북이 같은 놈들 예 네 ETJA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죠 깼죠 그죠 자 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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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어떻게 죽일 수 있는 방법 없나 세이브한다 점프해서 가는거죠 점프 되잖아 쟤 점프 그렇지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가가 그죠 오른쪽에 길이 있죠 그죠 자 어 올라가 봐 그냥 그냥 맨 위로 올라가 봐 올라가 보라고 내가 여기서 여기서 점프해서 왼쪽으로 점프해서 왼쪽으로 가라고 아이 점프해서 왼쪽이라니까 올라가 봐 여기서 올라가서 점프해서 왼쪽으로 가라고? 그럼 왼쪽으로 뛰던거야 그렇지 아이 죽었다 올라가 봐 아니 뭐 이런거에 죽어 아니 뭐 이런거에 죽어 근데 타이밍을 모르겠음 아니 왜 따라 거기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올라가 봐 어디로 가는게 여기로 다시 올라가 봐 여기? 어 올라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도 되고 아 시간 없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시간 없어 그냥 가 올라가 점프 아아아아 아 로드 왼쪽 왼쪽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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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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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 오른쪽 왼쪽 빨리 가 빨리 빨리 어 이제 세이브 얘 끼야 돼 나이스 나이스 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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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튀라고 제자리 점프해 제자리 제자리 오 쟤 뭐야 아이씨 아이씨 한 대 때리고 세이브 했어야 된대 자 세이브 아니 야 쟤 올 때는 앞으로 가는게 아니고 어 쟤 세이브 밟아야 돼 아 이거 왜 못 밟아 밟아 세이브 해 야 세이브 우주대모험이여 됐어 아예 오 죽을 뻔했네 아싸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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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링크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당장 들어가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우주대모험이여 오예 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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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슴 데스 깨슴 데스 깨슴 데스 깨슴 데스 깨슴 데스 어 루드비 폰 쿠파네 루드비 루드비가 누구 이름인지 알아? 배토벤 이름이잖아 루드비 배토벤 빨리 넘쳐 아치트키의 위험인가요? 야 자 밑에 어 뭔가 숲이다 숲이다 컨티뉴한 세이브 오 자 내려가 요시나오는 판인가요? 우와 숲이다 숲 숲이다 세이브 어 뭐야 얘 자보레가 생겨갖고 어 얘 얘 어 안되네 야 바이브 반대 오 얼틀끼리 이겼어 얼틀끼리 이겼어 오 오우 왜 이렇게 스펠이 거북이와 많은거야 들어가 좋지 어머 아 밟지마 밟지말라고 아 내가 너 그런줄 알았어 타이밍을 하느라 생각해 왜 이렇게 바이브 지금 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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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로 올라가면 전화해 쟤 가 쟤 왜저래 이제 막 쫓아온다 쟤 아 아 아 죽으셨으면 좋지 요시 탔으면 좋겠는데 요시를 못할 가능성이 거섯도 안먹는데 뭐 아니 뭐 이런걸 자꾸 죽어 봐봐 너 삶을 생활 안하네 그럼 아 그럼 주춤 가만둘 줄 알았으면 아 아 자꾸 넘지 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목숨 30개 벌어들이는 판이군요 그죠 불쌍한 어 요시다 요시 요시 아 아 자꾸 여기 자 세이브 저거 쳐 요시 좀 먹어보자